캬, 갑니다 오늘의 두번째 경기 전태양선수와 쏘레스에서 경영합니다 이번엔 감마가 왜이렇게 또 어두워졌지? 좀 이상한데 밑에 흰줄 비지않아 전태양 지금 태양이 표정보니까 졌는데? 아니 근데 지금 어둡지 않나요? 화면 조금 살짝 어둡네요 아까에 비해서 왜? 이번엔 또 화면이 좀 많이 많이 어두워진거 같아요 아니 나 이거 계속 말하기도 좀 그렇다 이거 왜이렇게 오늘따라 왜이러냐 아니 이거 너무너무 어두웠잖아 아니 블리즈콘 아니다 이런 말하면 또 안되지 하하하하하하 길게 보내요 길게 보는겁니다 네 일단 대군주 정찰 루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밝아졌다 밝아졌다 바로 밝아졌어요 다른데서 말했나봐요 아니 야 이렇게 피드백을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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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는다고? 역시 블리자드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장난 똥 때리나 아 형 군대 갔다오더니 약간 행복원님 형 똥고추기 네 행복원님 저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 제대한다니까 야 문성환 이리와봐 야 나가서 쌩까지 말고 우리 사진 하나 찍자 네 같이 사진 찍고 자 오버로드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될게 스노트 선수가 전진병형을 의식해서 그런지 정면으로 안 날리고 지금 위 왼쪽으로 해서 날렸죠 그렇죠 그리고 문성환 병자가 제가 스트레칭 좀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정비관님이 저 차 태워줘가지고 버스 정류장까지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밥 한 끼도 사주셨습니다 와우 저는 그 정도에요 이야 슈트프로직간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 한식구입니다 하신구 좋아요 저고링 두 마리 이 해병 두 마리 요즘 이제 문성환 해설도 현영으로 복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저거전 연습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해병 두 마리 뽑고 이렇게 하는거랑 사신 뽑아서 하는거 이렇게 해병이 대군주를 못 잡았을 때 뭐 좀 말렸다는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냥 뭐 상관없다 라는 마인드를 하십니까? 그냥 대군주를 잡으면 잡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인드로 하는거죠 그러면은 사신같은 경우는 그냥 올인을 막기 위해서 하는거 외에는 해병빌드에 비해 좋은게 없다라고도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면 될까요? 어 지금 전태현 선수가 왜 사신을 안하나 보니깐 사신 가스조차도 다른 데다 서서 빨리 지금 드랍을 가겠다 이거 같은데요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런식으로 가스를 아끼려면 이런식으로 해병플레이를 하고 아니면은 사신플레이를 할 예 가스를 아끼면서 예 의료선을 최대한 빨리 보내는 그런 빌드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문병장 전역한 문병장의 이런 게임 개념 한번 들어주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 만나죠 만나죠 저올링 옵니다 노올링 입구 안 막혀있어요 그래서 화염차가 올라가겠지요 네 야 아 문성훈 병장 굉장히 좀 아쉬운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네 변현우 선수가 저격 들어왔는데요 사신이나 해병이랑 우려선 차이 없다고 물기 너 안자냐? 네 아니 안 친하잖아요 왜그래요 이제 좀 있으면은 네 좀 있으면 친해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데 실, C y qu- 솔직히 문병장엔 좀 실수하셨는게 네 뭐 무슨 병장 입장에서는 시청자분들 좋은걸 말씀 드리려고 한거기 때문에 네 지un 지금 사... 사령부, 트리플 사령부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고 있구요 그렇죠 이정도 상황이면은 체란을 하는 이제 어떤 마인드로 게임을 이끌어 가시는지 아 이제 그런거 물어보면 위축되잖아요 자꾸 그걸 하니까 변혜는 채팅방에 있고 그러니까 변혜는 의식 안합니다 저 그래서 뭐여 얘기해요 얘기하라고 네 자 보세요 지금 들어갔죠 아 땅검실에 도잉 야 부탁까지 양방으로 오 전태양 전태양하면은 포스트 무성한 느낌으로 원래 굉장히 이것저것 많이 하는 수수거든요 꼼수도 많이 쓰고 네 지금 이등 많이 봤어요 이 정도면 이러면서 지금 스누테 선수는 특유의 요즘 저그드는 특히 제가 이번주까지만으로도 올리모리 중계를 했을때도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테란 111 상대로 번식지 먼저 올린 다음에 테크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까? 감시군 좀 확보하려고 근데 스누테 선수는 똑같이 그냥 번식지 안올리고 일벌레 여왕 포자척수로 막으면서 업그레이드부터 중시하는 테크보다 물량과 업그레이드 중시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데 전태양 선수가 계속 휘두르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흔들리는게 지금 저글링 스피드업이 안 됐어요 됐구나 지금 달려왔죠 예 저글링 발업 찌르기 있는데 어떻게 스피드업이 안 됐다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것 좀 사과하시죠 아까 아까 저글링 한 줄 찍어서 찌르기 갔는데 발업이 안 됐다니 그럼 경기 안 보시는 거이십니까? 아 아 지금 좀 좀 피곤하니까 이하 새벽 3시라서 네 일단 바퀴 올리고 번식지 올리는데 네 아 다컴이 지를 또 한번 어 수노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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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대박이요 아 아 그래도 그나와 잘 뺐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지게로버 두개 떨어졌구요 전태양 선수가 세번째 사령부 바로 활성화 시키는 모습인데 저글링 들어갔습니다 저글링 스노테 저는 이 와중에 스노테 선수 점막 하나는 잘 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렇죠 점막 펴주는게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때 점막이 안들어나면 또 테란이 굉장히 수월하게 1-1업타이밍 2-2업타이밍 압박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무선 해설 말이었구요 첫번째 두개의 의료선으로 갑니다 문성헌 병장님 피곤하시다는데 기상나팔 한번 틀어주시죠 안돼 오늘 군대들이 너무 많이 터졌다고 시청자들 얼마나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아 밤까막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포탑 포탑 이거 진짜 끝날 때까지 살아있죠 그렇죠 아 이거는 테크 느린 저거는 특히 뭐 테크 빠른다고 하더라도 히링님 가면은 밤까막이 얼마전에 올리몰리그 이신영 선수 경기 중개해드렸을 때 문성헌 병장이랑 그때도 밤까막이 경기 끝날 때까지 살아있었습니다 이거는 테란만 잘하면은 뮤탈리스크 안가면은 절대 못잡아요 그렇죠 지금 스노트 선수 바퀴에 지금 아예 힘 실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바퀴 위에 어떤걸 아 고객님 깨지면 안돼요 깨지면 안돼요 깨지면 안돼요 아 이러면서 아 이거 너무 빠른데 약간 와 이거 문성헌 병장이 해설하고 있는거 안해보라 이겁니까 이거는 변현우 조성주 이신영과는 완전히 다른 약간 문성헌유죠 아니 테란이 지금 앞선 경기도 그렇고 테란들이 지금 너무 잘하는데요 아 완전히 스피드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딱히 컨트롤러는 안나오고 있지만 아니 지금 앞도 하고 있어요 아 밤까막이 아 쏘누트 선수의 이플레이는 솔직히 제 방송을 통해서 해외대회 많이 보신 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게 근데 이 선수는 항상 느린 테크에다가 일벌레 여왕 그리고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바퀴 개멸증 플레이 항상 합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느린 쏘누트 선수 상대로 내가 빠르게 빠르게 보내봤자 쏘누트 공격도 안올거고 계속 있을테니까 그냥 우려서 그냥 맘 편하게 보내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태양 네 근데도 지금 인구수는 쏘누트 선수가 좀 더 앞서가고 있죠 그렇죠 일벌레가 한 30기 가량 잡힌거 같은데 아직도 일벌레가 75기 이 선수는 일벌레의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일벌레의 아버지죠 그렇죠 33마리 잡혔다고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시네요 그런데도 일벌레가 70기 자 군락 가는거 체크했구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아 쏘누트 공격은 반응이 조금 느린데 첫번째 경기라서 그런지 네 여왕 또 오 오 수열 수열 오 아 아 하지만 푼진푼진 네 역시 한 방향만 가진 않죠 그렇죠 블리즈크론 옥저버가 잘 잡아주는거 같아요 두명이 아 두명이죠 그런거 같아요 네 옥저버 두명을 알고 있는데 근데 아까 좀 놓치는게 있더라구요 애들은 전문 옥저버들 놓치면 안되죠 네 그 그 이 전태양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문성원 선수도 요런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의료선 아이라모르키트 볼릭 이런식의 플레이 많이 했는데 요런식의 플레이의 단점은 아무래도 의료선을 많이 보내서 일꾼은 잡지만 대신 나가는 진군 타이밍이 좀 느리기때문에 요즘 많이 보여주는 뭐 한국선수들 뭐 베네도 이신영 어느선수들 자주 보여주는 1-1업 2-2업 확 치워나와서 경기 터트리는 그런게임은 좀 나오지는 힘들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태양 선수가 그래도 한번 나갑니다 나갑니다 예 아 포탑 아 포탑 이거 오 진근번식 진근당금 아 이거 지금 스누트 선수 스누트 선수 특유의 그 퀸 많이 데리고 다니는거 있죠 그렇죠 여왕 많이 데리고 다니기 오 전체병력 전체병력 근데 안죽었어요 끝까지 살리면 살릴수는 있는데 어 설마 끝까지 살아가지 않겠죠 여왕 때문에 죽겠죠 저거 이거 이거 스누트 선수 지금 일꾼 차이가 테란보다 더 없어요 그만큼 테란이 지금 상황이 좋다는 겁니다 전체병력 80마리 아 이거 어비스셜리프는 그 테란 테란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테란맵이라고도 많이 말씀 아 해방선까지 전체 자리잡는 것도 좋은데 해방선 견제까지 와 전태양 너무 잘하는데요 잘하네요 진균담즈 그래도 스누트에 근데 해방선을 잡아야되요 스누트 반응이 너무 느립니다 일벌레 막 짚고 있는데 안빼고 있어요 아 아 일벌레 아버지 스누트 선수 일벌레 다시한번 43마리 이정도면 거의 한 70마리 잡혀드는 것 같은데요 전태양 선수 이번 연도에 본건가요? 저번 연도에 본건가요? 저번 연도에 본건가요? 사먹은거죠 이번 연도에 본거에요 2억 야 이번 이거까지 먹으면은 5억인가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아 거기다가 이제 팀도 있어가지고 월급도 들어오거든요 야 하 아니 감탄.. 감탄사 기가 막히네 하 아니 하 열심히 열심히 해야겠다 그렇죠 그렇죠 아직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대회 열고 블리즈컨 내년도 있을테니까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스타큐트2가 이제 계속 모든 게임이 그렇듯이 하얀색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도 거기서 잘하면은 전태양 선수들이 이렇게 돈 많이 벌 수 있는거에요 그렇습니다 수누태 선수가 무리군주를 한번 걷어냈는데 지금 밀어야 될 정도로 수누태 선수의 자원 상황이 많이 안좋거든요 일벌레가 57기입니다 빨리 와야되요 아 친구들 친구들 개별충 친구들 아 근데 이거 한방 세거든요 바이킹이 하나도 없어서 근데 문제론 문제론 바이킹 한마디라도 도망가야되는게 여왕도 없고 타락기도 없어요 아 아 그래도 못가요 바이킹 계속 찍고 있을테니까 여왕이랑 타락기 없이 가면 안되요 수누태는 그죠 점막이 원래 저기까지 펴져있으면 여왕이 그 밑에 있을텐데 그렇죠 발이 느립니다 점막이 그렇죠 지금 굉장히 지금 수누태 선수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전태양의 파상공세를 어떻게든 막아주면서 잘 버티고 있는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0대 200사람을 어떻게든 수누태 선수가 버티는게 이게 진균담즈 플레이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전태양 선수의 일꾼수가 좀 많아가지고 200병력의 그 숫자가 조금 적어서 그렇게 되는 감도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탱크가 아까전에 3마리씩 시켰는데 3개 팩토리 3개 같아요 아 군수원장 3개 군수원장 3개 소수무리군주 상대로는 토루도 좀 좋지 않을까요 토루 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무리군주한테 토루 뽑는거는 거의 자살행위 같습니다 자살행위다 그러면 메카닉 상대 마카닉하고 있는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메카닉이면은 메카닉일때는 무리군주 상대로 바이킹 아닌가요? 문성원 선수의 개인적인 성향을 물어본거죠 예예 바이킹같습니다 바이킹 바이킹 뽑는다고 문성원 선수는 왜냐면 요즘 토루가 바뀌어가지고 토루로 많이 대응하려는 선수들도 있어가지고 일단 문성원 선수의 개인 플레이 스타일 한번 말해봤고요 일단 정면을 어떻게든 잘 버티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피해가 쌓이고 있어가지고 전태양은 아무래도 일꾼도 많은데 계속 이득보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있고 인구수는 계속 200 언저리인데 스누테는 200도 못 채우는데 돈도 계속 줄어들어요 전태양 선수는 한곳으로 안가요 양쪽으로 가거든요 스누테 선수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스누테 선수 상대로 지금 전태양 선수가 멀티를 오히려 저거보다 하나 더 먹으려고 하고요 12시쪽이 사령부가 갑니다 전망 다시 한번 깨고요 그리고 우려선이 8시로 크게 돌아갑니다 요 플레이 어떻게 보시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거 가면서 앞마당이나 본진 떨어지면서 멀티 노리겠다는거거든요 정면으로 아 8시까지 피고있는 전태양 선수입니다 이거 저그랑 테란이 바뀐게 아닌가요 멀티를 저그보다 테란이 두개 더 먹으려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부하장 지키기 힘들죠 그렇죠 전차는 지금 무리군주 위주의 저거 병력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부하장이랑 바꿔주는 모습입니다 어 전면 지금 훅구름 터져가지고 그리고 버티나 아 못 버텨는데요 저 테란병력 안 잡았어요 테란병력 안 잡았어요 아 아 아직도 살아있어요 지금 전명맞느라 급급하거든요 그렇죠 탱크를 이렇게 쓰네요 아 좋은데요 정말 좋았어요 마치 프로토스가 울트라 상대로 불멸자를 많이 찍다가 무리군주 뜨면 불멸자를 따로 돌리는 것처럼 메카닉 테란이 무리군주 떴을 때 전차를 이렇게 돌리면서 바이킹 토르를 뽑는 것처럼 바이오닉으로도 이렇게 전차들아 마치 스타크리프트 원인 마냥 конце 근데 생산차가보시면 전차를 계속 찍어요 예예예 그래도 필요하죠 상대 바퀴 개멸충 바퀴 개멸충이니까 계속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전태소송이 매우 유리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있는 유닛으로 한 번 한방 싸움을 해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러다가 스누테소송과 멀티 어떻게 먹고 무리군주 감염주 계속 쌓고 하면은 또 테란도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테란도 견제도 좋지만 끝낼 수 있을 때 끝내는 게 진짜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서 전태양 선수가 또 일꾼이 또 야금야금 누려와서 87기까지 갔습니다 거의 90기예요 그러면은 부대 보급품 병력 인구수는 1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막상 200대 200까지 가게 만들어주면은 전태양이 지을 수 있는데 무리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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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못 지키면은 스누테소송을 여기 지켜야 되는데 아 200대 200 가게 안 놔두네요 전태양이 그냥 이번엔 시원하게 한번 왔습니다 이미 다이킹이 예 많이 쌓였어요 무리군주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이야 전태양 우리가 저희가 이제는 한방 싸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딱 끝냅니다 무리군주 다 터지면 이제 답이 없어요 예 아 지금 아쉬운 건 충기 탄이 안된 것 같아요 지금 충기탄 이제 눌렀죠 아 이제 눌렀네요 딱 봤네요 진균담즙이 대박으로 잘 들어갑고 있는데 약간 빛배랜 어우 우리 손 오오 오오 대박 대박 아 근데 이걸로 영러시 가서 경기 끝내기에는 병력이 너무 조촐해요 근데 시간 주면 전태양이 8시까지 돌아오고 스누테 보다 무려 세 멀티가 3개나 더 돌아갑니다 거의 4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벌레가 제대로 붙어있는 데가 없어요 일벌레가 18개 아 거기 수누태 선수의 심정을 대변하는 일벌레 숫자가 남겨져있고 바이킹까지 견제합니다 아 이거 진짜 울며 겨자먹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든 경기 끝내야 되는 수누태 선수인데 행성요새 뚫어내기도 정말 힘든데요 행성요새 행성요새 바이킹이 또 여기서 또 부하장까지 아 행성요새 안깨져요 이거 건물 업그레이드를 했나요 한 것 같은데요 이정도로 안깨질 일은 없을텐데 gg 아 gg 아 수누태 선수 고개 떨구는데요 아 너무 아쉬워하는데요 아 이거 테란의 일꾼수가 83개였는데 일벌레 일꾼수가 8개가 마지막 야 이거는 한국팬분들은 당연히 한국분들 많이 응원하지 않습니까 한국선수들 네 전태양 선수가 만약에 수누태 선수 1경기 졌으면은 진짜 한국인데 한국인 패사도 나와서 떨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지금 전태양 선수는 지금 완전히 옛날 외국인 선수들이 한국인 선수 기량 지금 올해는 많이 따라온 편이지만 예전에는 많이 문성원 선수도 수누태 선수 만나면 많이 이기고 그랬는데 약간 그런 경기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거의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네 근데 선태 선수는 보면은 질 때도 좀 멋있게 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멋있었죠 경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양방 다 당해주고 상대방을 멋있게 해주는 그런 괜찮네요 상대방을 멋있게 해주는 그런 양방 다 당해주고 좋습니다 명품 조형 아 명품 조형 포장을 잘하시네 네 그러네요 명품조연 문성원 혜튼님 혹시 엑스퍼트팀에서 들어오라는 얘기 없었나요? 대답 안하죠 그렇게 대답 안하면 그런 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태양 선수 매번 일꾼 과하게 뽑는 거 버릇인지 위도한 운영인지 혹시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태양 일꾼 숫자 이거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문성원에서 말씀해 주시죠 제 생각에는 테라는 일꾼이 80개 이상이 넘어간다는 거는 좀 무의식적으로 찍은 것 같거든요 옛날에 전태양 선수는 일꾼을 많이 못 찍었었나? 의도했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옛날에 못 찍었... 누구였지? 누가 일꾼을 너 못 찍었는데 실력에 비해서 기억 안 나시나요? 문성원 병장 가기 전에 제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기억 나시나요? 그런 선수가 있었는데 기억 안 납니다 좋아요 제가 물어봤는데 일부러래요 변호는 선수는 거의 이거 문성원 병장이라고는 계속 적대적인 의견이 나오는데 맞다위 뜨자는 겁니까? 이 정도면 맞다위 뜨자는 겁니까? 이거 변호 선수? 아무래도 방금 복귀한 선수라 작년 우승한 선수라 약간 시선이 계속 다릅니다 이 정도면 언제 맞다위 뜨게 해 가지고 저희가 촬영한 다음에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5시 위치한 11시 위치한 스누트 선수 이게 게임이 트렌드가 좀 바뀌잖아요 일꾼 뽑는 트렌드도 좀 바뀌었네요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옛날에는 잔할 군심때는 보통 67마리 많으면 70마리 그렇죠 그러지 말고 문뱀이랑 변현은 라크시루 합시다 라크시루가 뭔데? 라크시루가 뭔지 몰라서 감사합니다 일단 모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란 말을 할게요 게임설 조금 커지지 않나요 갑자기? 아닌가? 원래 이리 컸나? 무선병장 지금 누구한테 묻는 게 아니라 님한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스타트 소리가 안 나지 않나요 지금? 나요 나요 방송? 그 링크 방송? 어 나온다 근데 이게 원래 좀 5시에 위치한 변현은데 11시에 위치한 무선 영어방송에서 게임 방송 너무 적다고 해서 사람들 올렸다고요? 그럼 내가 이 윈도우 소리를 좀 낮춰야겠네 어 이제 스타트 소리 들린다 이제 아까도 들렸었는데 스타트 소리 네 좀 웅장한 게 들려야지 아 배경음악 그래 배경음악 백그라운드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백그라운드 뮤직 백그라운드는 그냥 배경이고요 캠페인 다 했습니다 저는 일단 뭐 해설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첫번째 경기에서는 뭐 이견의 의지가 없이 그냥 무조건 전태왕 선수가 공격으로 시작해서 전태왕 선수가 궁극을 끝낸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지금 첫 경기의 감상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오 첫번째 빌드랑 똑같이 지금 사신을 제외하고 투해병 먼저 찍었습니다 투해병 먼저 찍으셨다고 예 이번에도 똑같이 화차 찍으면서 왠지 드랍을 할 것 같은 그런 빌드 같은데요 그런 빌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성병장은 왜냐면 테... 어 이 빌드를 오늘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고? 왜 이렇게 처음 보는 거 맞죠? 네 그래서 뭐 어 아직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의 21개월을 쉬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워가는 입장입니다 무슨 소리에요? 휴가나서 타투 했잖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 하시나요 그러면은 20개월로 하죠 20개월 아 한 달은 했다? 예 한 달은 했다 만년 휴가 때는 좀 했으니까 예 만년 휴가 때는 했다 네 좋아요 일단 지금 인트로포 이 맵이 보통 3판 2선 5판 3선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뺍니다 카탈레나랑 이 맵 두 개를 많이 빼고 나머지 어센션 투 아이언 오디세이 그리고 그리고 어 에콜라이트 뭐 그런 식으로 맵 두 개가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인트로포 이 맵도 테라니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엎어지면 코닫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징고라이가 좋아서 특히나 지금 또 초반에 스누트 수소가 저글링으로 찔러주려고 했는데 화염차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타이밍에 일벌레를 못 지었기 때문에 조금 저구 입장에서 안 좋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가난해요 아 이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막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죠 후속타가 이제 해방선이거든요 어 요거 그래도 그래도 아 예 막기야 막 놓을 수 있는데 어우 잘 감췄어요 요건 약간 전화위복이 아닌가 왜냐면은 저글링을 미리 뽑아서 견제를 가려고 했는데 네 화염차가 있어서 뺐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전태형 선수는 저글링을 봤을 때 화염차를 조금 더 소극적으로 움직였어야 됐지 않나 싶을 정도로 지금 해방선과 화염차가 따로따로 있다가 따로 격파가 되는 바람에 네 이 문성원 해설이 말씀을 해주신 해방선으로 이득을 못 보면은 초반은 오히려 이제 수뇌투스가 더 좋게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해방선의 피해를 보냐 안 보냐인데 해방선 지금 아홉시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사이클론으로 지금 시선 돌리고 있고요 해방선 네 이건 영원 있어서 1군만 빼고 금방 몰아낼 수 있습니다 2킬 2킬 안 빼네요 그냥 안 빼네요 안 빼네요 화염차 다시 한 번 들어옵니다 긁어주고요 이게 자신남이에요 저골링 잡히면 절대 안 되는 게 사이클론은 의료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뭉칠 수 있거든요 오와와와와와 아 전쟁선수가 이게 좋았어요 이게 원래 전망 안에 있으면은 화염차가 들어가기가 좀 무섭거든요 그렇죠 아 수열 수열 아 아 수누태 여왕도 또 의료선 점사를 안 했고요 잠깐 아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요 그렇죠 그나마 나은데 피해가 아예 없던 편 아니에요 일단 봅시다 1벌레가 65기 65기 3방향 견제를 해서 어느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또 65기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품 시원하게 하셨네요 네 지금 양쪽 다 양쪽 다 할만한 것 같은데요 양쪽 다 할만한 것 같다고 테란이 좀 더 불리한가 저는 그 테란이 화염차를 총 8개 뽑았고 사이클론에다가 해병 의료선 해방선까지 뽑았는데 이 정도면 저는 저는 적우가 엄청 좋아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또 얘기 듣고 보니까 적우가 좋아보이네요 그렇죠 자원 투자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일 못하는 시간이 있긴 했지만 제 칸이 쳐 놓으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는 좀 이따 들게요 지금 지금은 1세트에 비해서 수뇌수적으로 굉장히 할만한 상황이라도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 의료선으로 이제 얼마나 짤짤이 쳐주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면서 다른 쪽을 견제를 해 줄 것이냐 그렇죠 이거는 그냥 짤짤이죠 짤입니다 짤짤 지금 생산창 보시면 의료선 한마리나 해방선 한마리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방선 한마리 집어넣어 주면서 전태양 특유의 그런 견제플레이를 준비를 하는 것 같고 화자 수식이 아 이게 긁어야죠 하나 더 아 네마리 글쎄요 오오 여기 킹 따로 있으면 따로 있으면 안 돼요 여왕 여기 나와있죠 빨리 가야돼 빨리 오옵니다 전태양 옵니다 오오 전방전방전방전방전방전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 버팁니다 와 수혈 수혈 대단한데요 네 해방선 한마리 뽑았는데 보냈나요 제가 직접 옵저빙을 하는게 아니라가지고 한마리 뽑은거 보통 견제를 보내거든요 한마리는 그렇죠 지금 하나 따로 떨어지는게 미니백 보면 하나 따로 9시쪽으로 가는게 저게 저게 해방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마무리 시즈로 가고있습니다 그렇죠 문성환 장보장이 현역 시절에 저거전 스페셜리스트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전태양 선수가 해야되는 플레이는 어떤게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똑같이 견제해주면서 점막 제거하면서 네 네 번째 멀티 네 번째 멀티 네 번째 멀티 먹어주면서 천천히 전진하면 됩니다 그렇죠 연락타이밍 확인하구요 아 근데 저쪽 센터쪽 센터 오른쪽으로 점막이 펼쳐지는 쪽은 전태양 선수가 견제를 점막을 제거를 못하고 있어요 네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 저거 조합이 테란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바퀴 바퀴 저 개멸축은 그렇죠 그냥 탱크만 있으면은 쉽게 막거나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합을 지금 고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순우세 선수는 항상 요런 식으로 했었어요 올해 내내 이런 식으로 거의 했다고 80% 이상의 경기를 순우세 선수 페라전 그래서 나름 자신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까 진균담접도 굉장히 잘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자신감이 있지 않나 싶구요 일단 또 둥지탑을 바로 올리는 아 이거는 약간 타이밍 실수가 아닐까요 왜냐면 순우세 선수가 돈이 없는 곳도 아니었고 지금 울트라 디스크 동굴을 안 짓는다는 말은 또 무리군주로 바로 가려고 하는건데 군락이 완성되어 있는데 둥지탑이 이제 올라갑니다 네 이거는 거대 둥지탑이 그만큼 빨리 완성이 안되기 때문에 무리군주를 둥지탑의 빌드타임을 까먹었는데 뭐 못해도 한 1분 정도는 늦게 간다는 소리죠 오오 진균담즈 오오 야 이거 콤보로 잘 쓰네요 잘 씁니다 거의 그 전세계에서 제일 잘쓰는거 진균담즈 네 전세계에서 쓰는거 스누트밖에 없나요 요즘은 그래 요즘은 다 힐링 쓰기 때문에 잘 안쓰죠 네 네 그러니까 1등 맞네요 그렇죠 하하하하 스누트랑 맞다위로 또 해야되나 오판삼성 네 셋이 깨다가 확인하고 양쪽으로 다른데로 가겠죠 반대별로 그렇죠 그렇죠 네 자고요 아 요쪽 자리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후방으로 가는 손수인데 빨리야 못 걷어내려면 여왕부터 다 따입니다 진균담즈 가면된 테란 진균담즈 아 이거는 테란한테 감사죠 이렇게 싸워주면 그렇죠 이게 전차를 진균담즈으로 잡을게 아니라 해병불곰을 진균담즈으로 잡고 전차는 어차피 멈춰있습니다 진균으로 묶을 필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가면된 테란 공 던지는 것도 좀 타이밍이 늦었어요 그렇죠 던지고 좀 있다가 탱크쪽으로 던지는게 아니라 해병불곰 쪽으로 해병불곰이 왔거든요 탱크한테 그렇죠 스플레쉬로 근데 지금 거꾸로 던졌습니다 아 이거 수누태 선수는 오늘 뭐 테란의 날인가요? 아니면은 스페셜 선수가 유독 약간 탈외국인스러운 경기를 보였던 건가요? 전태영 선수는 그냥 수누태 선수를 그냥 요리를 합니다 옛날 무성호 선수 현역 시절에 외국인 선수들과의 경기 2014년 2015년 때 그때는 네 외국인 선수들이 지금처럼 잘하지 못했거든요 네 그때 경기와 거의 똑같을 정도로 아 수누태 선수는 굉장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초반 출발은 좋았지만 전태영 선수가 이제 계속 좋아지면서 자리 자리 지금 좁은 길목 잡았는데 지금 거대둥지탑이 아직도 안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상군으로 걷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리고 안 좋은게 바퀴 바퀴 개멸중이다 보니까 저글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견제 같은걸 못해줘요 상대 멀티를 좋은 포인트 그래서 멀티를 너무 쉽게 먹고 있어요 전태영 선수가 그렇죠 안 되면은 바퀴라도 몇 마리 좀 돌리는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누태 선수가 일벌레 잘 찍고 잘 먹는 거는 맞는데 전태영도 1세트에 비해서 계속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 자리 잡히면은 계속 손해만 보거든요 다 없어요 여기 자리 잡히면 아 여기 지상군으로 절대 못 들어요 울트라 있어야 이제 바퀴 개멸중은 조금 이거 무리군주 이제 6마리 만들어지긴 합니다 전태영 선수는 우주공항 두 번째 올리고 있긴 해요 그래도 지금 수누태 선수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무리군주만 나오면 이거 밀어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 전태영 선수 일꾼 너무 투머치예요 93기 이 와중에 또 변현우 선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아니 이거는 너무 투머치예요 이거는 일부러 아니에요 변현우 선수 나와주시죠 93기 정도면 너무 많다 80기가 적당하다 과연 변현우의 의견은 아니 이거 병량이 보세요 입에 꽉 차는데 이거밖에 없어 병의견 너무 없다 너무 없는데요 요게 조금 있어 이게 일꾼 인구수를 0.5로 하면 안될까요 대격변 낼 때 아니면 하나 뽑을 때마다 두 마리씩 나오게 고거는 좀 좋지 않으려나 일꾼 인구수가 이게 막 그 90마리 100마리 있으면 자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싸울 수 있을텐데 네 변현우 선수는 이것도 일부러라고 요것도 일부러다 에라이 요것도 일부러다 근데 진짜 이정도면 일부러 아닐까요 이정도는 너무 많이 찍기 때문에 아직도 95마리 늘어납니다 조금씩 이건 100개 찍겠는데요 이러다가 이거는 지게로봇으로 원래 테라는 일꾼수를 버리고 200을 더 채우지 않습니까 지게로봇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지게로봇을 안쓰고 스캐너 탐색을 쓰면서 일꾼수로 자원채취율을 커버하겠다 여러분 이거 일꾼 많이 뽑아서 집니다 이런게 일꾼 많이 뽑아서 졌어요 아직 안됐는데요 이거 일꾼 그니까 만약에 지면 일꾼 많이 뽑아서 지는거야 이거 만약에 지면 나도 뭘 붙여 만약에 졌으면 그냥 못해서 졌어요 아니 왜냐면 보세요 지금 바이킹이 없어 무근을 잡을게 없어요 근데 솔직히 좀 저도 솔직히 이렇게 문성 해설을 까기 위해서 그렇긴 한데 지금 95마리 좀 많습니다 이러다가 지금 바이킹 못 찍어서 이거 무리군주 아까에 비해서는 쏘네태 선수가 자원을 그나마 잘 먹고 있는 편이거든요 네 11시가 아니라 1시 쪽으로 이후료선 가고요 아 전태 선수가 멀티를 너무 편하게 먹는데요 그렇죠 요거는 정말 안있습니다 보통 한국적으로 같은 경우는 바퀴 괴멸충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볼 때는 바퀴를 돌리는데 예전에 인상적이었던게 예 강민 선수가 경기가 있었는데 테란이 공격이 왔는데 바퀴 괴멸충은 다 돌려요 그리고 털고 무리군주 감염충으로 어떻게 어떻게 막으니까 게임이 이겨있더라고요 어차피 바퀴 괴멸충 필요없다 요런 마인드로 네 우퇴원 우퇴야 우퇴야 두 번째 세트에서 일꾼 잡지마 쟤 엄청 많이 뽑는다 오 진격 진격 제대로 걸렸었군요 지금 바이킹 마무리 아 바이킹 마무리를 못했어요 막타를 못했어요 막타 이렇게 바꿔주면은 자원 쌩쌩 돌아오는 전태양이 이기거든요 후속에서 이깁니다 후속에서 이겨요 지금 생산차 보세요 무성원에서 생산차 네 아 아 전태양 일꾼이 많아서 자원력이 지금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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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야 돼요 후속변화 나오기 전에 빨리 멀티 한두군데 더 밀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 감염충 감염충 감염충이 왜 저거까지 간거 에너지도 없는데 아 아 시간주면은 전태양은 엄청나게 빨리 복구하거든요 지금 이 유저 인터페이스에서는 광물이 1분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안 나오는데 지금 엄청 많이 2,000후반대 3,000정도 들어올겁니다 진짜로 지금 일할때가 없어 일할때 엄청 많거든요 일 다해야되요 그렇죠 전태양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요 일자리 창출도 잘하면서 일꾼도 그렇게 막 자르지 않습니다 정년퇴직이 없어요 일이 계속 있습니다 끝까지 일합니다 와 한번 다시 한번 막아야 됩니다 우와 근데 이건 전태양 선수 좀 실수인게 타락기랑 싸우지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무리군주 바이킹으로 점사시켜 놓고 싸우는게 좋았는데 일단 뭐 근데 이거 이 싸움을 수륙에서 버텼다고 하더라도 무서운 해설 이거 저거 입장에서 아직 역전이라고 보기에는 전태양 선수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나요? 좋죠 지금 너무 좋죠 지금 중앙 멀티까지 먹으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어 무서운 해설 지금 저희가 생산창 보시면은 지금 바이킹 해병 위주로 뽑게 해놓고 무리군주 상대하게 만들어 놓고 울트라 뽑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아 좋죠 지금 울트라만 누르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해병만 보고 있거든요 바이킹이랑 오오 네 지금 아직도 몰라요 오 이거 마지막 조합 마지막에 승부스 걸었습니다 스누텐 지금 돈 다 써가지고 200도 못 채우는데 승부스 걸었어요 아 전태양 너무 빠른데요 아 근데 일군이 너무 많이 잡히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울트라 아 지금 보여주면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럼 지금 가야돼요 네 시간 주는 것보다 지금 가야되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지금 해병 위주라서 이거 울트라 가냐 심어 복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면에 아까 갔었던데 궤도였거든요 아 울트라 있는데 여왕 잡히면 안 되는데요 울트라 갑니다 해병원은 상대 안 돼요 해병원은 상대 안 돼요 수혈 넣어야 돼요 수혈 아 이거 스누테의 마지막 승부스 보통은 울트라 갔다가 이제 무리군주 계속 보면서 200 대 200 그냥 크쿠반을 보는데 서누테는 무리군주부터 갔다가 울트라를 가가지고 이제 돈이 없습니다 더 안 좋은 조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 이렇게 다 아 울트라 울트라 수혈 아 지금 멀티를 여기 띄어봤자 의미 없거든요 7시나 센터 멀티를 지금 밀어야 돼요 어만디 밀고 있어요 아 일군수가 계속 잡혀도 야금야금 잡혀도 78기 이 정도면 문성원 해솔도 이제 게임 연습 방향을 바꿔가지고 계속 찍는 걸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지금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지금 일군 80개 90개 찍고요 마음속으로는 내일 문성원 리플레이 받는데 100기 넘어갑니다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이제 장착이 돼요 자 아 울트라 선수가 너무 좋네요 아 이거는 이거는 지금 순윤 선수가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울트라 리스크에 대한 공업을 안 해주다 보니까 지금 공 1억 밖에 안 되어 있고요 울트라 리스크가 그렇다 보니까 막상 이제 힘싸움을 하면은 아까 같은 해병 바이킹 위주로 있었을 때는 조합으로 이길 수 있지만 이제 불곰 뽑고 해방선 뽑고 유령 있고 하면은 업그레이드도 밀려가지고 울트라는 진짜 돈 낭비입니다 돈 낭비 그렇죠 울트라 본순간 해방선이랑 유령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아까 문성원 해서도 말했지만 이 맵은 테란이 자리잡기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좁습니다 해방선 원 한 세 개만 그리면은 저거 입장에서 돌릴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제서야 저런 거 해주네요 견제 서시죠 가늠중 EMP 한 방 맞았어요 거기다가 야 이거 존댄 선수가 일꾼 많아서 일부러 내주는 건가요? 아예 빼지도 않는데요 아 그런데 이제 이제는 일꾼 더 잡히면 안됩니다 55기는 이제 자원이 많이 안 들어와요 네 적절하게 이제 저그랑 밸런스 맞춰줬네요 일꾼 해병 해병 점사 아 점사 아니었네요 어택당 네 54개 딱 똑같이 맞춰줬죠 지금 그렇죠 조합은 전태양이 조합일 수 있는데 이게 또 유령이라는 게 제가 저번에 김동원 해설이랑도 말을 했지만 유령이 저격 부동조준 잘 못 넣고 네 자기 병력 많이 못 지켜주면은 유령만 남았을 때는 오히려 저글링에도 싸먹히는 조금 그렇죠 강단이 있는 병력이라서 저는 유령보다는 그냥 완전히 해병 불금 우려손으로 약간 힘싸움 하는게 좀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유령도 잘 쓰면 좋긴 해요 쓰기가 워낙 어려운 유닛이라서 그렇지 그렇죠 어려워요 쓰기가 고쳐야죠 전태양 안고치면 울트라리스크이 터집니다 울트라가 지금 아쉬운게 공 1업인거 같은데요 그렇죠 공 1업이라서 약하거든요 그냥 포기를 합니다 4마리 와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는 모습 아 이걸로 막을 수 있다 그렇죠 울트라 리스크 없기 때문에 전태양 써서 가는거고 수루테는 울트라 없어도 막을 수 있다는 마인드인데 유령 2MP 근데 전태양 일꾼이 너무 많이 잡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면 전태양도 뒤심에 1권을 빠집니다 이러면은 저거 자원 다 쓰면 자원 마릅니다 지금 이러면서 스네토 선수는 로치같은거 3,4마리를 옮겨서 셋이 쪽으로 지금 가야되요 로치 그런데 이게 전태양이 돌아가는게 센터랑 셋이고 지금 병력 불곰 위주로 계속 붙고 있는데 이번엔 또 무리군주 아 조합 싸움을 계속 거는데요 수루테가 아니 조합을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해방선은 무리군주 잡는데 한세월입니다 어 셋이 쪽 그렇죠 셋이 쪽 지금 견제해주고 있죠 어 이거 분위기 싸해집니다 이런식으로 지금 네 이런식으로 어 어 담좀 안떨어진다 아 이거 아쉽네요 잘 걸었는데 오 이거 이러면서 스노트가 병력 어떻게 200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쌓입니다 네 네 이 라인만 스노트 선수는 이 라인만 지켜주면은 여기 진짜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라인만 지키면 돼요 지금 채팅방에서는 전태양 일꾼 많이 뽑아서 진거라고 이제 문성원이 변율보다 낫다 거기서 이제 변 프라임이 인정했어요 네 일꾼 일꾼 많이 뽑아서 진다 네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그쵸 마지막 조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게 이기기가 저거는 그냥 어택당하고 수열만 쏘면 됩니다 근데 테라는 막 할게 많아요 테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할게 많아요 글쎄요 이거 문성원에서 어떻게 보십시오 이 정도는 저는 약간 역전각이 좀 보이는데요 어 저기 싸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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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리를 볼 때 싸운다니까 싸워 싸운다고 싸운다고 아 저 싸웠다 해방산에 지금 뭐 해방산에 지금 뭐 다 터진거 같은데 아니 여러분 저는 저는 혼자 다 해가지고 업자버 못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는데 이건 안돼요 업자버가 따로 있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다 죽었지 이거 유령이 별로 안남았고 지금 어떻게 된거죠 저거 유닛도 많이 죽었어 잠깐만 수노테 병력이 다 녹았어요 수식간에 많이 남은거 이제 울트라 한 마리랑 우리 근지 다섯 마리밖에 없는데요 아이고 아니 이걸 못봤네 아 이걸 못봤데 아 아니 업자버 두명 있다면서요 블리즈컨 아니 뭐지 이거 아니 우리가 텐션 다 올려놨는데 이거 역전각 나온다 텐션 올리고 있었는데 화면 돌렸는데 테라는 이겨있어요 네 네 2014년까지는 업자버 두명이었을 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한명 아닙니까 이정도면 그런거 같네요 역시 일꾼 많이 뽑으니 D심이 좋네요 라고 배대윤 선수가 아 좋아요 일꾼 많이 뽑아서 이러네 동의합니다 아 이거 수루세 버티는데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수루세 병력이 다 죽었어요 이제 역전이 안되죠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리플레이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든 시간 벌면서 3시초밥 견제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9시가 있기 때문에 오 그래도 합니다 무서운 해사를 말로 들었어요 텔레파시 보냈습니다 무서운 해사를 텔레파시 너무 늦어요 전부 빨리 써야되요 근데 건설로봇이 은근히 안 죽는게 테란의 건설로봇 방어리 업그레이드가 1단계가 앞서있기 때문에 저글린 공격력보다 생각보다 4마리밖에 못중이었어요 그만큼 왔는데 아니 저글린 공업도 공업이 지금 1업 밖에 안되있어서 너무 약해요 2업입니다 2업 네 하단에 보이시죠 하단에 아 밑에 있네요 네 밑에 있습니다 옛날 인터페이스랑 달라졌어요 좋네요 와이프가 일어났는데 자 해명한말이에요 지금 책상좀 띄울게요 야 진짜 7시가 지금 효잔데요? 어 눈치챘나요? 아 저거 가면 눈치채요 저거 포착속수 아 포착때메 진균 아 그래도 진균 담철이 두방울은 안돼요 두방울은 안돼요 아 좋아요 이거 리그로 막을 수 있죠 자 최소한의 병력만 갖다놓고 일곱씨는 최소한의 병력으로만 막아야됩니다 그렇죠 일곱씨를 못지키면 수누테 돈 들어오는데 거의 없습니다 일곱씨를 지키느냐 못지키느냐 싸움입니다 네 자 리그로 지금 세번째 멀티쪽 지금 신경쓰이게 하고 있고요 네 이런거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거 좋고 일곱씨 이렇게 많은 병력 있을 필요 없거든요 수누테 선수 잘하긴 하는데 아 초전반에 계속 밀리는 모습 때문에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이 선수가 초전반이 좀 강하면은 굉장히 후반이 너무 강력해요 후반이 분리할때 잘 버티는 능력이 이 선수 진짜 잘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전태양 입장으로 보면은 전태양 선수가 한방 싸움이 너무 미적지근한 그런 느낌 어빗살 리프에서는 잘 끝내줬는데 네 아 일단 멀티 깼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이러면 이제 절구가 자원증 다 말랐죠 아 일벌레 여기 저기 없거든요 아 이거 우리나라를 보는거 같은데요 제 친구들도 지금 29살인데 실직 못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이미 저쪽은 망했어요 저 회사는 망했는데 면접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일곱씨에 일벌레 갔어요 다 갔어요 이제 아쉬운 선수는 이제 명예의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이제 경.. 지금 상황을 대변해주는 모습 일벌레로 아.. 순 선수 언제 명예 한국인이 되나요? 아 뭐요 명예 한국인이라고 그냥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순씨에 이름 무태로 순 우태 순 우태 왜냐면 지지칠 때 히히히히히히히히고 나가더라구요 온라인대회에서 자 아 마지막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싸움 마지막 싸움 저거 전자전자전자전자 조합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까끔만히 싸앗고 끝까지 밀어야되요 올타라 한 마리 잡을만한 병력은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테라 입장에서 그렇죠 하아... 아 셋이... 셋이 쪽을 링이나 좀 돌려서 해줘야 되는데 셋이 심지어 생성 요소도 아니에요 근데 수누태치고는 많이 했어요 이번 경기 많이 했어 그 셋이 저글링 돌리는 거 많이 했어 네 근데 지금 해방선까지 방어가 되있네요 아 유령도 4마리 뽑힙니다 유령이 얼마나 비싼 유닛인데 이거는 진짜 변프라임의 말대로 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 일꾼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뒷심 때문인가 보네요 유령이 4마리니까 이 타이밍에 찍혀 문성호 선수의 개념이었으면 지금 유령이 안 찍혀요 해병 4마리 찍혔어요 해병 4마리 아... 이거 괜찮은데요? 일단 병력 해방선까지 있고요 유령 4마리까지 있고요 아 그 아까 한타 안 보여줄 때 그 순간이 큰 거 같다라고 시청자분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컸죠 에이... 병력이 들려주고요 이런 걸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저그는 멀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테란이 쉽게 못 오는 건 그나마 점막이 있기 때문에 점막이 있기 때문에 병력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야 이제 옵저브 화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감행 끝난다는 마인드지만 엔피 아... 엔피 감염충이 다 들어갔어요 그럼 올라갈 수 있죠 바로 야... 야... 아... 엔피... 이 정도면 뭐... 이 만화... 만화 유닛들이 만화가 없으니까 응원받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 응원충들... 감염충이 아니라 응원충이에요 갑니다... 해병... 불곰... 의료선도 없지만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교환만 해줘도 테란이 잘못됐어요 아... 의료선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못 막을 확률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순호태 버티고는 있지만 패자준으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 패자준으로는 지금 김대엽 올해... 한국 WCS 포인트 가장 최상위권 GG GG 아... 이거 인터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은 좀 이따 보고 한번 봅시다 인터뷰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는... 잠깐만 부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드론의 아버지 이주영씨가 이 테란을 좋아합니다 블러드 트레일 아... 이주영에서 아... 순호선수 굉장히 막... 순호태 진짜 잘생겼다 우리나라에서만 잘생긴건가? 아니... 변현우 선수... 변프라임 어떻게 된거죠 이거? 악수화를 안하는데? 아... 인터뷰 소리 또 안들려... 아... 이거 말했건... 말했는데... 또 말할게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아... 이야... 대박인데... 인터뷰가 진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인터뷰 소리 안나와도 되겠다... 블리즈톤 코리아한테 말해야될 것 같은데... 아... 인터뷰 안나와도 되겠는데... 진짜로... 어... 그럼요... 이야... 또... 또 질문인가 아니면 끝나나요? 이거 질문인가 끝나나요? 어떻게 되나요? 아... 질문입니다 질문! 질문! 아... 다음 경기 이제... 갈 것 같다고... 다음 상대 누구냐고 물어보는거구요... 아... 스페셜? 예... 스페셜 선수... 자... 이제 지금 영어로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할 때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게... 아... 스페셜이랑 전태양은 또 친하죠 둘이? 어... 이제 한국말로 하고 있네요... 네... 8게임단에서 같이 지냈었기 때문에... 서로 친합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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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승자조에서... 이제 스페셜 선수랑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지금 전태양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 제가 8게임단에서... 후안이랑 많이 같이 살았는데... 굉장히 재밌는 친구구요... 재밌는 친구... 한국말도 이제 잘해요... 한국말도 잘해요... 먹는것도 완전 잘 먹고... 족발 잘 먹고... 삼겹살 잘 먹고... 아... 다 잘 먹네요... 소고기 잘 먹고... 아... 킬마키인데... 그래서... 어... 근데... 제가 이제 게임은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아... 쉽게 이길 것 같다고... 아... 승양 선수가 실제로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문성원 병장이... 독심술로... 전태양은... 그... 스페셜... 밥이다... 한 끼 식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 이번... 이번 상대에... 이번 블리즈컨의 최고... 이제... 상대가 누가 될 것 같냐... 아... 라이벌라이벌... 가장 힘든 상대... 힘든 상대... 힘든 상대가 누가 될 것 같냐... 그... 그... 답변에 이제... 전태양 선수는... 아... MMA다... 아... MMA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다... 아... 내가 GSL 8강에서 3대0으로 졌지만... 그걸 지금 교훈 삼아서 여기 올라와있다... 진짜 쪼단해졌다... 우승 많이 하고 할 때는... 상대전전 그런 거 잘 보지도 않아서... 아니... 그때부터 신경 쓴 건가... 이제... 뭐... 옛날 상대전전전... 몇 년 전 걸 갖고 와가지고... 2014년은 아니고... 13년 14년 아닙니까? 3년 전 걸 갖고 와서 상대전전전을 들이내네... 아니... 아니... 지금 전태양 후한 얘기야... 후한 얘기하고 있다잖아요... 아직... 아... 좋습니다... 일단 전태양... 전태양 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전태양 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